이 집애가 어따 써먹으려고 학교 같은 데 다녀?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안일을 도와야지 나 죽겠어 가 나 너무 배고파 나 밥순이냐? 왜 자꾸 나한테 밥을 달래? 집에 가자고 I had a dream I got everything I wanted 아버지, 그냥 계산으로 해요 가려도 될까요? 시끄럽게 굴지 말고 먹기나 해 나 무술과 못했어 나 무술과 못했어 나 무술과 못했어 혜연이가 맞았어 To anyone who might care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범겼어 범겼어 어쩔 수 없어 So I stepped off the golden 나 무술과 못했어 엄마, 해볼게 나 이거 원님 하려고 그래 이리로 와, 이목당 이리로 와, 이목당 Nobody even noticed I saw them standing right there 이제 네꺼야 이제 네꺼야 I had a dream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뺐어 내가 죽었어 였냐고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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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백절 그 땅도가 저렇게 됐어 근데 너는 어떻게 됐어 너 엄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진짜 다 따져 있으냐고 진짜 다 따져 있으냐고 그린 좋아하지 소질이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보자 집안에 던는 것도 기특하지만 네 꿈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야 배가! 배가 가라앉았대! 너네 아빠랑 오빠랑 우리 마을 사람들이 타고 나간 배가! 나간 배가 Growing up 내가 뵙고 가빈 Down 디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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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돈을 받고 네 동생을 살려달라고 들어가 봐라 너는 다озд인다 어딜? 너는 소리? 너는 그 말?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? 너는... 너는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? 너는 더 안 되는 거 같아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? 너는 왜 이렇게 말하지? 너는 생각보다한테 말하지? 내가 내게 말하지? 그래 그렇게 못된 귀신이 되는 거란다 이제는 네가 안기다 죽어봐 네가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